잘했어! 너무 배고파요! 너무 재밌어? 한 번 더 마실게요? 대박! 저희가 이렇게 내 시선 슈퍼레디 하는 건 정말 처음인데 여러분 덕분에 무대는 잘 끊을 수 있습니다! 감사합니다! 잠깐만 우리 생각해보니까 한 명씩 인사를 안 한 것 같아요 한 번 인사할까요? 그러면 저도 해볼게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프린셀 우연입니다! 잘 들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슈퍼스타 우기고요 저 뭐하죠?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의 몽환 민니입니다! 고맙습니다! 19년도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스타의 히 예수아입니다!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여기 한성대에 왔으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그니까요 혹시 2019년도에도 우리 본사람? 아니 그대 아무도 없겠죠 아 어떠세요? 혹시 선배님들 선배님들 계실 수도 있죠? 아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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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! 거짓말! 나 황해한다 아 여기서 찾아본다요? 우리 다 귀엽게 물을 잘지? 그 맞대! 여러분! 그러면 이제 다온보를 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오게요! 오! 오! 아직 일찍입니다! 일찍! 아직은 아직 근데 판보이랑 관련이 있죠 오! 왜냐면 같은 앨범에서 저희가 소공객을 좀 힙합! 힙합! 힙합 좋아하세요? 힙합! 이거 엄청 약간 힙합 전소를 한번 써봤거든요 네 오게요! 맞습니다! 마이백입니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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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어디가지? 마이크 어디가지? 마이크 어디갔지? 그냥 이거 우리 넘겨보자 그래! 그 그 싸비 부분 다 하세요? 할 수 있어요? 랩 파이 다이먼스 마이크 할 수 있어요? 그래요? 한번 해볼까? 해볼까요? 5, 6, 7, 8 랩 파이 다이먼스 마이크 어떡해! 오! 오! 잘하는데? 근데 진짜 조금만 더 크게 해줘요 진짜 진짜 할 때 그게 진짜 할 수 있지? 그럼 가봅시다 마이백 주세요! 랩 파이 다이먼스 마이크